충족실로 오십오 권 총종 이십 년 십 일월 십 일일 병원인 내반석 이사 천 오백 이십 오년 명가정 사년. 타위대 대장 김석철이 아래길을 주압산에서 몰이하여 사냥할 때 조하이의 부장 정세영이 사나운 범위 앞에 쇄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이를 중단함으로 범이 빠져나가서 내금이 고세영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했었으니 지극히 과호가 심한 짓을 했습니다. 위장 김양필이 즉시 그를 죄로 결단하려고 했으나 역시 어느새 피신하고 나타나지 않아 더욱더 과호가 심한 짓을 했습니다. 신이 또한 형장을 때리고 싶었으나 다만 홍복산 사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즉시 주의해 주지 못했는데 이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고세영은 비록 범에게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알았다. 장세영은 근부에 내려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은보가 아래길을 이난손이 여사의 상소하여 패단을 진달하였는데 상께서 훈도의 직을 제수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상소함으로 그때 선능 참봉을 제수했는데 오지 않았고 그 뒤에 또 상소함으로 교수를 제수했는데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관직을 제수해도 번번이 부임하지 않고 또한 일찍의 훈도의 취재를 한 적이 없었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난손이 번번이 부임하지 않았고 또한 취재하지 않았다면 관직을 제수할 것이 없다 하였다. 증조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홍문관 교리 강현 정은호와 헌납 김희열을 병조 정랑에 의망하여 아래니 선교하기를. 내가 보건대 병조의 난관을 매이양 대관이나 홍문관 관원으로 의망하는데 중요한 선임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대관이나 홍문관 관원과 서로 교환하는 것 같이 되므로 내가 불가하게 여긴 이 뒤로는 모두 다른 관원으로 의망하라 하였다. 증조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이 맥을 동지 동령 부사로 임권을 시강원 보덕으로 이 귀령을 홍문관 부응교로 홍석견을 사은부 지평으로 정은호를 교리로 삼았다. 증조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증조하였다. 증조하였다. 형주의 서리 권형이 박 장근에게 쪽지를 적발 당했는데 그 쪽지의 글발은 곧 증교를 내린 말이다. 무릇 증교한 말을 주인이 먼저 알게 한 것은 정은이 비밀로 하지 않았어인가? 근부의 난관이 듣고서 천방한 것인가? 하리가 엿듣고서 그렇게 한 것인가? 조족의 기강이 떨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끝까지 마당에 주문해야 할 일이니 이런 뜻으로 근부에 말해주라. 성덕과 산송의 강간 사건이 얘기하는 것이다. 증조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즉강에 나아가다. 특징과 안연덕이 아르기를. 경기의 흉년은 근래에 없던 것이기에 대신 중에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하는 사람을 가려 한국 구제를 전담하게 하기 바란다는 것을 일찍에 이미 결단했었는데 전일에 전교하시기를 호주가 경기 감사와 함께 의논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호주는 하는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님으로 만일 전담하여 하지 않는다면 허술하게 될 배단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제하는 일을 이미 대신들과 의논했는데 대신들이 당상과 난관을 두면 더욱 배단 있게 되므로 호주가 감사와 함께 의논해서 함이 편리하다고 했었다. 호주는 과연 사무가 번단 자리라 겸하여 관장할 수가 없다면 진실로 다시 의논해야 하는데 호주에서도 마당이 정부에 말하게 될 것이다. 함의 안연덕이 아르기를. 지난 여름에 신이 여름의 가뭄이 이와 같으니 가을의 풍년이 될 것인지를 기필할 수 없으므로 물은 이를 마당에 미리 감해야 한다고 한 바. 상께서 마당이 연분을 기다려보아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등급 정한 것을 보는데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를 거두어 서울에 올라온 것이 13만 녀석이었는데 올해는 겨우 1만 녀석이고 또 이 때문에 각사의 유청을 무역할 곡식 및 분군자감 풍조창 이예빈씨의 곡식도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으니 한심스럽습니다. 임신년의 고사를 고찰해보면 동서반의 유품 이상의 10월과 1월의 녹을 각각 1석씩 감했었는데 지금은 10월 1월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적국가의 용도로 마당이 시종을 헤아려서 해야 하기에 이 일을 이미 정부와 의논한 것이고 신이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록 동서반의 녹을 감해도 남는 것이 1,200여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새 일본국 사신 경림 동당이 왔을 적에 신이 의논 드리기를 국가의 용도가 한정에 있으므로 상무를 다무역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예조가 후이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경림 동당이 가지고 온 면포가 1,700동이나 되고 그들의 접대비만도 1,400여석이나 들어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또 경계의 각 고울들에 곡식을 가진 데가 많지 않아 각 고울에서 환상을 주기를 계층함으로 계층하는 대로 국가의 용도를 헤아리지 않고 주는데 신의 생각에 농사가 어떨는지를 미리 헤아릴 수 없다고 여기니 수량을 감아주기를 바랍니다. 신녀시 유사이기에 창고의 곡식을 방출하여 민중을 구제하는 의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흉년 구제 때문에 경기감사가 경창의 곡식을 방출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만 녀석을 주고서 받지 못했으니 이번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이러한데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신은 산께서 백성을 돌보려 하시는 뜻에 부응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하므로 신이 호주에 있기가 진실로 미안합니다. 아니 상이르기를 올해는 외노들의 상품이 매우 많았는데 대신들이 오랑케 대우는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무역하도록 한 것이다 하며 안연덕이 아르기를 일본 사신이 이전에는 7년 동안 한 차례씩 왔는데 지금은 해마다 번번이 오고 또 통사들이 우리나라의 일을 모두 말해주니 지극히 과오가 심한 짓입니다. 하고 특징과 성운이 아르기를 제왕들의 오랑케 대우는 마당이 덕화로서 해야지만 일본 사신이 자주 우리나라의 옴으로 가만히 앉아서 폐해를 받게 되어 마침내는 지탱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약재를 모두 무역해 가고 닭물도 역시 무역해 가니 지극히 과오가 심한 짓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1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련에서 안연덕이 흉령 구제하는 일을 들어 간절한 말을 했으니 다시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또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여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동서반의 녹을 감하기가 또한 중난하기는 하지만 만일 임신년에 녹을 감아내려 있다면 마땅히 그 예대로 하되 대신들 대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일품 이상은 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을 또한 정부에 말해주라. 또 성운이 외인들이 우리나라 약재를 모두 무역해 갔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씨 두 의사가 전매한 짓일 것이므로 비록 법사가 검단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치고 할 근거도 없을 것이다. 약재는 마땅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니 예조의 난관을 불러 말하라. 증정시로 55군 증정 20년 11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들었다. 삼척 죄수 군기시의 종 한 연근이 잉 손을 구타하여 죽인 이를 참부대 시로 조율하고 찾아는 영속하기로 삼복하니 하여 아르니 상이 이르기를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며 남건이 하르기라 무살이 분명하니 이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저 독재수 중 주부의 종 백상동이 자미를 구타하여 죽인 이를 교대 시로 조율하여 삼복하려 아르니 상이 묻기를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며 남건이 하르기라 한때의 분노 때문에 어쩌다 죽이게 된 것이고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이 사람은 죽일 듯이 쓴 것은 아니다 좌우에 의견들어 놓다 안가 하며 심정 이행 이익 김급히 폼원필 등이 아르기라 율은 비록 그러하지만 실정은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니 상께서 참작하여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라 사람의 생명을 상응한 것은 지극히 증한 일이다 실정은 비록 죽이려 한 것이 아니지만 뒷나라의 일에 관계가 있으니 이율대로 해야 한다 하였다 영산수와 금산수가 복간을 구타하여 죽인 죄를 교대 시로 조율하여 삼복하여 아르니 상이 묻기를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남건이 하르기라 이 사람의 실정도 백상동과 흡사합니다 대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분묘 근방의 벌체를 검지하면 상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였으니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종성질수 백성 억련 노억건이 비인들에게 소를 전매한 죄를 교대 시로 조율하여 아르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르기를 말땅히 이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13일 모재인 두번째 개사 근부에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최숙 권형이 공수로 한 말에 장교한 말을 들어 말을 했으니 더욱 놀랍기만 하다 유복이 먼저 임금의 말을 탐지하여 죄인에게 내통해주고 또한 답변할 말을 가르쳐 주었으니 외지부 사람들 중에 특히 심한 자이다 어찌 해당되는 정률이 있지 않겠는가 각 고울의 워낙 나쁜 향리 및 각사의 아젠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전 가족을 입거시키는데 이 사람이 죄도 이해 못하지 않다 이수견이 아우의 이일 때문에 권형에게 기별을 내통한 것이 반년해졌으니 또한 마땅히 주문해야 한다 이수견의 아우 이수광이 올해 형조에 갇혔는데 권형이 수견과 서로 알기 때문에 내통한 것이었다 경루직 논동은 밥을 내드림할 때 유벽의 글바를 내통하고 나장은 또한 이수견이 내통하는 기별을 전달해준 것인데 그 사이에 내물을 주고 받은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추문하라 전자시록 55권 중동 20년 10월 13일 무지인 세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란 28일은 동지인데 예종 대왕의 국기여서 물선을 봉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쓰비하는 모든 일도 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데뷔 전에의 진화도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이번은 국기 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어떻게 하리까 하니 찬교하기를 쓰비할 날짜를 가리지 않은 일은 알았다 지나는 일은 지난 병인년에 승전을 받았으니 거론하지 말고 전례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전자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13일 무지인 네번째 기사 시광훈이 아르기를 요사이 서연날 날마다 하는데 전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강을 물려 조강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관이 그 사이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이틀 건너 조강을 하니 조강을 하지 않는 나라의 원중의 관원들이 주강의 진강함이 없다 하리까 또 오늘은 매우 추우니 회강을 정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아랜 일은 알았다 회강하는 일은 정지하라 하였다 전자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13일 무지인 다섯번째 기사 헌두가 아르기를 사간이 수유한 기한이 지난 것 때문에 전일에 이미 피염을 하였었는데 사직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기한이 진한 사람이 매우 많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구는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또 이 품은 곧 재상의 판열이므로 모름지기 물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맥은 연유가 없이 이 품에 올라 관작이 외람하게 되었으니 개증하기 바랍니다 이장길은 폐조 때 나인에게 연출되어 타모한 짓이 무상했었으니 다시 조정의 판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전일에 판관이 되었다가 모두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었고 우후로 보내게 된 것은 무죄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어찌 동반의 첨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급히 개증하기 바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돈용부 동지 신상은 경기감사가 되고 김근사는 경사에 갔는데 개복할 때 돈용부 당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돈용부는 다른 관사들과 같지 않아 일이 없는 자리인데 임에게 어찌 동지가 되지 못하겠는가 이장길은 현직에 있을 수는 없을 듯하고 대신이 평안도 우후에 합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낸 것인데 과연 부위마의 힘을 다하다가 사고 없이 채직되어 왔으니 어찌 첨정이 되지 못하겠는가 박우가 기한을 넘긴 일은 큰 과오가 아니니 또한 비록 사면 했었지만 사직하지 말도록 했었다 직책을 수행한 지 이미 오래니 진실로 채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대관은 다른 사람을 단속하는 직책이어서 직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채직하라 하였다 중조시록 55권 중종 20년 11월 13일 무진 6번째 기사 근부가 아르기란 전지를 누스라에 내통한 일은 정률이 있기 때문에 유벽을 장일백과 전가 사변으로 결제하고 공사를 누스라에 내통한 것은 죄가 장일백인데 이수교는 조국의 공사를 누스라에 내통한 것이기 때문에 장구십 도우 2년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시록 55권 중종 20년 11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우승직 유보가 상의원의 뜻으로 아르기란 중공전의 개조해야 할 그릇의 중량이 30여량이나 되고 또 반드시 식품은을 써야 할 것인데 본원 및 공조에는 모두 없으니 무역에다 쓰기에 하기 바랍니다 하니 장교하기란 무릇 저자에서 무역해오면 물이가 불가하게 여기란데 재양소 등체의 언그릇을 모두 무역에다 제조하였으니 과연 불가하다 사옹원 및 공조가의 소장은 부서진 은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함경도가 비록 올해 조금 풍연들기는 하였지만 은을 채굴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으니 내년 추수 뒤에 단천에서 채굴하기로 상의원이 공사를 만들어 아래라 하였다 신조시록 55번 중중 20년 11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제 호조의 공사를 호군데 각사의 점심 긴요하지 않은 관원들의 점심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감하기 창에 썼다 호조가 이처럼 마음을 다해 감하려 하지만 그 사이 제조가 만일 도로주기를 창하게 되면 할 수 없으니 만일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정원이 입게 하지 말라 신조시록 55번 중중 20년 11월 1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삽강에 나아가다 신조시록 55번 중중 20년 11월 1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의를 아래였으나 인호하지 않다 신조시록 55번 중중 20년 11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 조의정 이여청 우의정 권균이 초찬성 이행 우찬성 홍숙이 아래기를 진열사 차출하는 일을 호조가 아래는 말에 따라 함은 하셨는데 과연 올해는 흉년이 들고 경기는 독심하여 민생이 매우 고생하니 만일 진열사를 설치해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을 알게 되어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일을 전일의 대간이 아래는 말에 따라 조정에서 의논해보니 비록 진열사를 설치하더라도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은 없이 이미 종사감만 내고 또한 회관을 내보내게 된다면 도움됨은 없이 배담만 있을 것이니 단지 경기 감사로 하여금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개품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용이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의 일을 들어 아래였습니다 지금 다시 해야려 보아도 비록 진열사를 설치한다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니 다만 감사들에게 하사하여 그중에도 더욱 심하게 신렁한 집을 뽑도록 하여 적실히 알고 구제함이 합당합니다 또 올해는 다른 도우들은 비록 풍년들지는 않았어도 굶주리게 되지는 않았는데 유독 황해도와 경기가 흉년이니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따로 진열사를 낼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당초에 호조의 공사를 보건대 5, 6품 관원들은 녹이 박하여 만일 감안다면 한가족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므로 3, 4품 이상만 감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임신련의 예의에 의해 시행하기를 청하했습니다 따라서 본부 역시 호조가 첩정한 대로 시행했었는데 이번에 1품의 녹봉은 감하지 말도록 하시니 진실로 상상한 인력이 지중하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배슬이 낮은 사람은 감하고 녹이 후한 사람은 감하지 않음은 깊이 불가한데다가 신들이 정부의 직책에 있으면서 연사가 흉년들게 되었느니 또한 신들이 직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낮은 관원들의 녹을 감은다면 처절한 목에 살릴 수 없을 것이니 감하지 말도록 하시려면 낮은 관원들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조가 금년 7월 25일에 처음으로 감하기를 청했고 요사이 또 더 감하기를 청했는데 본부가 계목 만들기를 더 감하는 일은 내년 봄을 기다렸다 헤아려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는 일이 없이 먹는 자라면 마땅히 굳고 양식을 감해야 하지만 사수의 부장들에게 두 대 밥 먹는 것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년에는 국가의 용도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시행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국가의 용도가 고갈되기는 하였으나 신들의 생각에 지난해의 새입 및 올해의 새입으로 본다면 지탱하여 써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지금 비록 감하더라도 저축되는 것이 매우 적은데 한 번 흉년을 맞아서 즉 감한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이 손상될 듯 싶습니다 신들이 내년을 기다렸다 감하려 하는 것은 올겨울 동안에 경비가 되는 것을 보아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올해의 연분 등급을 신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자는 것은 국가 체면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진율사의 일은 호주판사 안연덕이 경련해서 다시 아래였으니 이는 반드시 호주가 이리 본다에 잘 조치하지 못하게 될까 싶기 때문에 아랜 것이다 다만 지금 바야흐로 쓸데없는 허비를 감하고 있는데 당상관 난관을 두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마땅히 진율사를 설치할 것 없이 호주와 경기 감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구율하도록 하고 또한 대신들이 아래 말대로 빈궁한 가호들은 경기 감사에게 하문화에 구율해야 한다 녹봉일은 정부의 공사에 호주가 섭정한 대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감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녹에 호박이 있으면 대신들이 녹이 박한 사람은 감하지 말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대신들은 미안하게 여겨 아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용도가 그다지 군색하지 않는다면 대신을 대화하는 채목면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일품 역시 대신이다 지난 임신년 일품의 녹품도 감히 아울러 감했는데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울러 감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에 전교하였다 내년 추수대까지 한도로 감하고 경기에 실업한 빈민들을 또한 감사에게 하소하여 물어보아야 한다 하며 남곤 등이 다시 하라기를 신들이 호주가 아린 것 더 감하게 청한 것을 뽑아보니 한 달에 절감되는 쌀이 114석 4두 구성이고 콩이 열석 8두 구성뿐으로써 절감되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한 번 감한 다음에 곧 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감하기만 한다면 국가 저축의 고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 이 역시 안 될 일입니다 절감되는 수량을 따져보면 열 달에 절감하는 것이 겨우 일천 녀석인데 신들의 생각에는 비록 감하지 않더라도 대비하여 지탱할 수 있다고 여기니 바라는데 감하지 말도록 감히 없다 하리까 또 임신년의 예에 따라 부득이 녹을 감히 안다면 반드시 일품의 녹품도 아울러 감한 다음에야 신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 만일 감하지 말도록 하시려면 낮은 관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임신년에 비록 대신들의 녹풍까지 감했다 하더라도 이는 내가 미처 생각 깊이 생각하지 못한 바이고 또한 대신들 대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말에 충신으로 대하고 녹을 많이 주면 대신을 공경하는 일이다 하였는데 염치를 지키는 도리 또한 이에 매이지 않는 것이 없는 법이다 내 생각에 대신들의 녹풍은 이미 감을 썼고 또 백간의 녹풍도 또 만일 극도의 흉년이 아니라면 감할 수 없다고 여기니 다시 의논하라 또 호주가 경기와 외방의 흉년 때문에 더 절감하게 청했는데 다만 그렇게 한다면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이니 어찌 소임을 견디며 시키는 일을 다 하게 되겠는가 오늘 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래니라 마당이 내년 추수 때 잘 여물었는지 여물지 않았는지를 기다려 보아 다시 의논해야 한다 하며 남권등이 다시 아래기를 경기의 흉년이 심해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가 부득이하여 공사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 오늘 내리신 전교회에 충신으로 대하고 중록한다는 분부와 백간의 녹을 감할 것이 없다는 분부는 지당하십니다 한 해의 조세 수입이 27만 녀석인데 비록 경상도를 하등의 하등으로 치더라도 감해지는 수량이 3,800 녀석이고 비록 백간의 녹복을 감하더라도 남는 수량이 1,300 녀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감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결선 나지 않을 것이니 호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어찌 쌀과 곡식의 나가고 들어가는 수량을 알고 있겠는가 이제 대신이 아랫말에 따라 알게 되었는데 올해의 조세 수입이 비록 녹봉을 감하지 않더라도 지탱하였을 만하니 녹봉을 감할 것이 없다 이를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였으므로 호주와 의논할 것이 없으니 바로 대신들의 의견대로 호주의 공사를 반부하라 하였다 남곤등이 다시 아르기라 윤원손이 구질덕이 자액기의 비녀로서 도망쳤다여 호성골에서 잡아다 형문하여 문처하자 구질덕 자신이 양념임을 해명했고 형장하여 문처할 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검시해보니 엄비녀의 빛깔이 달라졌었습니다 이 공사의 구질덕이 만일 실제로 양녀라면 윤원손은 반드시 양녀를 억압하여 천인을 만들려 한 죄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윤원손은 이렇게 독약을 사용하여 죽이게 된 것이다 했는데 윤원손은 내가 독약을 쓴 것이 아니고 구질덕이 형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손을 가둔 지가 이미 10년이고 형장신문 또한 52차례나 하였으며 억줄 전관손도 반드시 그런 모사를 알 것이라 하여 역시 41차례나 형장신문했습니다 무언록에 절반이 진짜인 언은 더러운 것을 다하면 즉각 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식품언으로 시험하여 조각수로 씻어도 달라지지 않은 다음에야 독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에 금시 때문에 은침을 반드시 간품하지 않고서 시행했을 것이니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수다하게 형장신문함은 애매한 일이 있게 될까 싶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고 또 김경충이 인신을 위조하여 그의 오촌숙에게 주었다가 송사가 끝난 뒤에 도로 뺏싹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충년의 일입니다 상대방이 문서 위조한 것을 들어 경상도 감사 한세환에게 정수함으로 한세환이 즉시 김경충의 집을 수색하여 과연 위조한 인신을 발견했으니 자복받을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글은 김경충이 인원 비록 정충년의 일이지만 경원인의 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마땅히 을해년의 대사를 받아야 한다 하기에 70여 차례를 형신하여도 자복하지 않으므로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원순이 독약을 쓴 일은 비록 고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50여 차례나 형장신문했고 엄비녀 일도 증거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매우 의아스러운 옥사이다 의검부가 공사를 만들어 아리라 또 김경충은 죽을 죄가 아닌데도 여러 차례 형장신문을 하였다면 과연 용서할 만하나 이는 위조한 것이 분명하니 자복한다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대사 이전의 것이라 하여 사형을 감한다면 뒤 사람들이 징계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비록 형장 아래 죽게 된다 하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다 하였다 무언록은 법의약서이다 죄인을 다스릴 때 원통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조각수는 조협나무를 끓여 우려낸 물로 세척하는 데 사용한다 중저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저시록 55건 중종 20년 11월 1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순천부사 김인명은 의녀 진검을 임직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당초 이미 추구한 다음에는 마땅히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적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추구하도록 이첩했더니 김인명은 이미 자복했습니다마는 인실형감 유거는 한가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진검의 아비는 본래부터 서울에 있는데 그 아비와 삼절리인에게서 그 고울에 사는 것처럼 위조하여 공수를 받아 진성을 작성해 주고 감사하게 보고하였으니 예조에도 그것을 첨부하여 이첩하였으니 이는 조정이 모두 유근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허위로 공수를 하여 조정을 기만했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 추구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유근이 서울에 사는 의녀를 그 고울에 사는 것처럼 진성을 작성해 주고 조정을 기만했으니 진실로 파직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추가해 주의를 다스려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연하지 않는다 중저시록 25권 중종이 10년 11월 16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심은경을 사관은 사관으로 윤계를 세자 시공은 필선으로 홍석연 김익수를 사흥부지평으로 삼았다 중저시록 55권 중종이 10년 11월 17일 MC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저시록 55권 중종이 10년 11월 17일 MC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저시록 55권 중종이 10년 11월 17일 MC인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1월 아래니 6월의 1만 아래인 대로 연화하고 나머지는 연화하지 않았다 중저시록 55권 중종이 10년 11월 1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장순순 이행윤 은보가 아래기라 이 중간의 일을 상상해서 분부하시기라 사관들의 말이 일정해진 다음에 마땅히 정범을 주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들의 의견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이 중간의 일은 증거가 없으니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중저시록 55권 중종이 10년 11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 귀령이 아래기를 이 대문의 보리와 벼가 대무하다 하였고 또 제 나라에 쌀 팔기를 청했다 하였으며 주석의 대무라는 것은 창고가 모두 고갈되었다는 말이다 했습니다 이웃나라에 쌀 팔기를 청하는 것이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가 있으면 쌀 팔기를 청할 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록 창고가 비게 된다 한들 어디 쌀 팔기를 청할 때가 있습니까 요사이 태평한 지 오래되므로 궁실의 토몽역 공사가 끊임없는데 게다가 그년에 흉년이 들어 공세받은 것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관의 저축에 비록 고갈된다 하더라도 사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체 역시 고갈되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옛적에는 3년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것이 남아 돌았고 9년 농사를 지으면 3년 먹을 것이 남아 돌았으니 천하께서 저기하신 지 20여 년이므로 마땅히 5, 6년 먹을 저축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고갈되었으니 어찌 유사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이러하고 내년에도 또 이러하다면 국가가 어떻게 지탱해 나가며 만에 하나 변방에 사단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올해 전라도에는 실동한 뒤에도 양전을 하게 되었으니 시급하지도 않은 일로 해마다 소란스럽게 되고 민간의 닭과 개가 거의 모두 공개에 의해 없어지게 되므로 남쪽 지방이 이미 공공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지금의 계책으로는 토목공사에 허비되는 것을 일체 감하는 것이 제일이니 겁략하기를 힘쓴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양전은 나의 생각도 시급하게 여기지 않고 대관도 패단스러움을 말했는데 대신들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요사이 가뭄으로 무논이 모두 타서 추수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할 일 없는 무리들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 서울에 모이는 것이다 하였다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1월 18일 개의 후 세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선중돈 등이 상수하였다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전학에서는 지난 날에 구군이 비색한 대를 이어받아서 다시 왕업을 증황할 터전을 닦으시되 성상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전 사람들을 신임하여 안정된 지평을 실현시키는 일에 힘쓰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대세가 다스려진 것도 아니고 어지러워지는 것도 아니면서 병폐가 그 다스려진 것도 어지러워진 것도 아닌 속에 들어있고 형적도 없고 조짐도 없으며 병근이 그 음미한 속에 끼어 있으니 이는 개척이 깊고 식견이 원대한 인사들이 혼자 통탄함에 한숨 짓는 일입니다 신들이 모두 형편없는 놈으로 원관의 자리에 대지하고 있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생각해보아도 까닭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삶과 주견 없는 어리석은 소견을 적어 필부의 지혜를 바칩니다 신들이 특헌데 임금들의 마음 다스리는 요법은 학문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학문하는 방법은 극력 부지런한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학문을 하면 논견이 넓어져 식견이 더욱 밝아지고 힘써 도우를 행하면 덕이 날로 높아져 큰 공이 있게 되어 고명하고 광대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전학에서 성심으로 부지런히 경련이 나오시어 끊임없는 성의로서 광명한데 이르려고 하기를 옛적의 성년들과 같이 하시니 학문을 좋아하는 군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관들은 책을 들고서 장구만 읽어 갈 뿐 의리는 분석하지 않고 전학에서 책에 임하여 글질만 보아 갈 뿐 질문하고 변론하는 말씀은 들어볼 수 없어 의심나는 데를 실정하는 일도 없고 의취를 귀결짓는 일도 없으므로 상하가 형편대로 구차하게 격심만 갖추고 있습니다 군신들을 대할 적에도 오히려 이래 하시니 깊은 궁중과 그윽한 자리에서는 내시와 궁녀들이 좌우로 줄을 지어 모시게 되어 습공한 거동을 갖기 어려워지고 태만한 생각이 틈을 타기 쉬운 법인데 이러한 때에도 전학에서는 학문을 하는 뜻을 가지시고 건전하게 정진해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존량 공부는 밤에 가장 힘써야 하는 법이어서 어두운 자리와 홀만해지기 쉬운 참에 더욱 마땅히 개신하는 공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 이래서 야대가 상하게 유익한 것입니다 유신들을 낮이나 밤이나 구애할 것 없이 접견하여 학문하기를 오늘도 하고 다시 내일도 하여 조금도 간단없이 하시면서 내적으로는 존심하고 자신하는 근본을 마련하고 외적으로는 사물을 응접하는 요법을 마련하는 것이 곧 성학의 지극한 공부입니다 성종께서 매양 경연에 나오시어 시종 재상들과 함께 성현들의 경서를 강론하고 다스리는 도리를 의논하시되 일찍이 고금질환의 연유와 성명 및 의류의 근본에 지성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셨으니 삼가바락은 내 전하께서 본받으소서 신들은 듣건데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만일 굶주림에 허들기게 된다면 임금이 누구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적을 현명하는 군항들이 백성의 산음을 제정하되 백성을 돌보는 방법이 있고 재해를 대비하는 방도가 있어 굶주리거나 헐벗어 제 곳을 잃지 않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근년 이래로 수해와 한해가 잇딸다가 올해는 극도의 달하에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극성을 부림으로 밭이나 들이 말라버려 종자를 심어보지 못했으며 자란 것도 이삭이 나오지 않고 이삭이 나는 것도 여물지 않아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이미 조금도 쌓아놓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경기 백성들의 궁핍이 더욱 심합니다 부세와 공세를 이전처럼 촉박 이전처럼 독촉하여 받고 있으므로 공벽한 시골의 오막살이에 굶주린 사람이 잇따랗게 되고 차자를 이끌고 사방으로 헛떠지게 되니 마땅히 수령들이 즉각 계책을 결정하여 안정시켜야 될 것인데 관채라 핑계하고 마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욕심을 부리고 회사는 개청하여 여러 해의 조세들을 아울러 거둠으로 서울 안의 배값으로 받는 쌀이 등위하여 배 한 피로 쌀 두어대와 바꾸게 됩니다 전하께서 민생들이 먹고 살기 어려움을 진념하시어 상평창을 설치하도록 하셨으니 덕이 지극히 우악한 일이십니다 그러나 유사들이 시행하기를 너무나 본 뜻에 어그러지게 하여 화조를 합당하게 하지 못해 도리어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누가 이를 환영하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빌어 백성을 염려해 돌보려는 마음의 가지신 것이지만 아랫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일입니다 성종께서 가뭄 때문에 경계에서 진상하는 의욕을 감하도록 하심으로 정원이 감하지 말기를 청했었지만 덜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삶과 바라건데 전하께서 본받으소서 신들은 덕건데 급략하고 소박함은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지만 사치와 화려는 백성의 재물을 좁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래서 하오는 자봉을 박하게 하고 한 문제는 비용을 아낀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일에 대해 호화롭게 하는 것을 힘써 버리고 금수하는 덕을 뚜렷이 보이셔 시급하지 않은 토목과 외람되게 사치하는 풍습을 일체 통졸하게 고치셨으니 영광개척을 생각하시기를 지극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래로 상상의 뜻이 경고하지 못하여 점점 천만 못하십니다 왕조와 공주들이 집을 굉장하게 하려 힘쓰고 혼인할 적에도 화려함을 승상하여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므로 국가의 저축을 거의 앞당겨서 쓰기까지 하니 너무도 저축을 힘쓰고 백성의 힘을 쉬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혼대 짐들은 왕실과 혼인하게 되므로 세력을 빙자하고 탐욕을 부려 중위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네 라고 구색하여 진바리가 도로에 잇 땄는데도 태연하게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고울들에 폐단을 끼치게 되고 민생에게 해가 미치게 됩니다 여염의 사족들 집에서도 다 서로들 다투어 본받아 의복 및 장신구와 애완하는 물건들을 분등히 없이 외람되게 하고 집을 지을 적에도 다시 귀천의 구별이 없으며 딸을 보낼 적에 교자를 태우는 것도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하께서 어찌 사치의 해두기 이터로 극도의 다란 것을 아시겠습니까 성종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치와 화려는 말세의 피에습이다 조종들께서는 몸속 전략과 검소를 실행하심으로 모든 아래 사람들이 감화되어 서로 독실과 소박을 힘썼는데 근래의 중위가 서로 화려를 승상하여 의복과 음식을 모두 극도로 사치하게 하는 이는 나의 시범이 지극하지 못했으이다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혼인할 때나 손님 대접 때 쓰는 것을 되도록 검약하게 하여 일체의 폐풍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본받으셔서 관작은 현명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격려하고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관원은 갖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임자라야 한다고 하고 관작은 악한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하였는데 이는 사람 쓰는 도리를 말한 것이니 지극히 공정하게 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 천품을 타고나시어 사방으로 준수한 인재와 착한 선비 구하기를 굶주린 사람 밥 찾듯이 하고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하시니 전조를 맡은 사람이 마땅히 현명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유일들을 찾아내어 그의 재질과 역량에 따라 각각 합당한 직을 부여하여 공효를 내도록 해야 하고 용효를 하고 우묘한 무리는 함부로 현단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여 외람된 짓을 하는 배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전조가 인물을 추천하여 임용할 적에 사정에 따라 주의를 하여 공정한 도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청사를 하는 날에는 창탁 쪽지가 구로 모이듯 하여 전내나는 자제들이 모두 여러 관원으로 승진되어 현명한 사람과 악한 자가 서로 섞이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우묘한 자를 가릴 수 없게 되어 두어의 뒤에는 모두 참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로서 낭서의 직을 채우고 군업의 원의 보직함으로 주제 넘고 조심성이어서 문서 처리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을 착취하여 자기만 유익하게 하며 수령의 도리는 알지 못하니 실로 통탄할스러운 일입니다 성종께서 사대부집 자재로서 학릉도 없고 재능도 없이 여러 소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도퇴하도록 하고 생운 진사 중에 경사를 통하고 시무를 아는 재질이 있는 임용할만한 사람들을 들어 쓰도록 하시었으니 삼가바라건대 천하께서 본받으소서 선비들의 풍습은 국가의 원기인 것으로 나라를 다스린 데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예측에 어렸으면 올바른 것으로 교양했고 자라서는 의리로서 배양했었었는데 쇳속 응대를 익히게 한 것은 자기의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손 위를 삼길 줄 아는 근본을 갖추게 되도록 한 것이고 경물, 치지, 승의, 정심 하는 학문을 가르친 것은 옛날의 경세 재민을 실행해 나갈 방법을 알도록 함으로써 도덕 속에서 한가를 자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습한 바가 바르지 않은 것이 없고 다른 길에 현혹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유자들은 지조가 낮고 기습이 비루하여 학궁에 있으면서 한가 국가의 식량만 허비할 뿐 가르치는 시선은 배우지 않고 단지 스승을 홀만히 여기는 마음만 키웁니다 살찐 말을 타고 경쾌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우선 관직을 구할 생각을 가지며 나이를 속이고 응시하기를 조금 더 부끄러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녹록하거나 악착 같은 마음만 있고 염치와 정대한 풍습은 없습니다 부영들이 가르치는 것도 이것이고 자제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것으로 온 세상이 휘말려서 그런 줄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비통한 일입니다 시경에 계제한 군자여 어찌 인재가 되지 않으리 했습니다 염치 지키는 도리를 승상하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풍습을 격려하여 선비들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인재들을 고무시키는 것이 어찌 전학에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께서 사학의 생도들을 불러놓고 이러시기를 국가의 사학궁을 설치하여 미리 인재를 양성하려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학문을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이 하는데도 너희들이 학업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어릴 때 배웠다가 장성하에 활용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각계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보인 마음을 가지라 하셨으니 삼가 바라근대 전학께서 본받으소서 이 몇 가지는 모두 이 시점의 큰 폐단으로서 정사 중에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종께서 이 몇 가지 일에 일찍이 도리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 한 시대에 다스려진 세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 후사 왕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이기 때문에 신들이 특별히 성종을 본받으시게 한 것인데 이는 송나라 신하, 봄, 조우가 신종에게 고한 말에 요순을 본받으려 맨마땅히 인종으로부터 본받아야 한다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신들은 국가의 사세가 끊어질 듯하고 기풍이 타락되어 날로 세태 미약해지기만 하고 떨치지 못하므로 비록 뒤에 지혜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위해 도모하지 못할까 싶습니다 어찌 들어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조 7호 55번 중종 20년 11월 18일 개요 다섯 번째 개사 창원에 크게 뇌승이 일고 바람이 불며 파란불이 공중에서 떨어져 스군 김옥련의 집이 타고 개가 벼락 맞았다 파란불이 파란불이 진조 7호 55번 중종 20년 11월 18일 개요 여섯 번째 개사 진주 김해 하만 의령 사천 단성 웅천 하양 진해에 진눈깨비가 느리며 뇌승하였다 진조 7호 55번 중종 20년 11월 19일 이 값을 첫 번째 개사 헌부의 상서를 내리며 전교하였다 지금 상서에 조목조목 말한 것이 매우 지당하니 상하가 마땅히 유의해야 한다 내가 국조 보감을 보건대 성종께서 좌우의 대신들로 하여금 경학을 토론하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지극히 유익한 일이다 이러므로 요사의 장강 때 특별히 좌우의 제이상들로 하여금 강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돼져 먹을 것이란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다 요사의 하는 일 없는 우리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드는데 수령들이 농사 권장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만 힘쓰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지극히 한심스럽다 상평창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유사들의 시행이 잘못되면 백성에게 도움이 없을 것이다 장사를 함이 사람에게 달린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여 비루 공정하게 가리기를 힘써도 합당한 사람을 구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함에 쪽지를 보내 창탁을 하는 짓은 곧 사람 쓰기를 방해하는 일이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사의 학교가 예스럽지 않고 사장들이 근심스럽지 못함이 더욱 심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균관의 윤차 당상은 상심한 심상한 것이 아니니 유생들의 강서에 대한 통여부를 개달한다면 유생들이 자연히 학업을 힘쓰게 될 것이다 현재 성균관 윤차가 단지 사장이 합격한 사람만 개달하고 강학을 개달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는데 경학은 곧 근본이 되는 것이니 통여부를 개달해야 한다 또 호주의 상평창 법은 아름다운 것인데 내주는 쌀은 썩은 것이고 받아들이는 배는 반드시 준척이어야 하므로 백성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니 세상들이 태굴에 왔을 때 모두 의논하겠다 중자시록 55권 중종 20년 11월 19일 값을 토반적이사 개복을 들었다 온양 주의수 사노 모울루위가 아비의 묘를 파고 시철을 꺼내어 소각한 일을 참부대시로 조율한 것인데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권균이 아르기를 중두리 사특한 말을 듣고서 아비의 시철을 소각한 것은 품속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니 마땅히 윤례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전국 죄수 사비 정두기 그의 어머니 매읍장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구박한 일을 참부대시로 조율하여 초복한 것인데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권균이 아르기를 어미를 능멸했으니 죄를 마땅히 윤대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진주 죄수 양녀 개금이 사족으로서 백성 조말성과 간통한 일을 교대시로 조율하여 삼복한 것인데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권균이 아르기를 사족의 딸로 엄난한 짓을 했으니 마땅히 윤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공사대로 하라 하였다 전자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19일 값을 3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앞당겨서 쓰는 물건 중에 소와 염소 같은 것은 곧 재양에 쓰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일이지만 다른 물건들은 앞당겨서 쓰는 안 되는데 호주가 회의사들의 신도에 따라 그렇게 함으로 백성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공론 또한 편리하지 못하게 여기니 다음에는 당겨서 쓰지 말도록 할 것을 모두 호주에 말해주라 하고 또 전교학이라 각도의 어사를 내보내는 일은 나나 대신들이 모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흉륜이 심한데 수령들이 환상을 고중하게 받을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사를 보내기로 하라 하였다 증조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19일 값을 4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1월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한부가 임액에 관한 농계를 정지하였다 증조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20일 올해 1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무릇 인장은 공사에만 사용하고 사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법인데 이번에 평안병사 조윤손이 산표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고 또 공사도 아님으로 자사원을 내보내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이미 임신년에 전교하였는데 조윤손이 영변 판관 김경을 내보내었으니 추구하기 바랍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인장을 사용하는 일은 곧 규식을 알지 못한 것인데 어찌 큰 허물이 되겠는가 또 수교한 일은 외방관은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니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시록 55권 중동 20년 11월 20일 올해 2번째 기사 의검부의 성덕에 관한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저들이 공초에 관한 일이 없다고 한 것은 대누 손해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산송의 상전이 술을 먹이며 애굴 함으로 그 인정에 어쩔 수 없으니 너가 관한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라고 교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수를 한 것이다 했고 또 근부에서 처음 공초할 때는 간간한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다시 공초하기를 감손이 나에게 침범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으며 이름자에 있었어도 틀려서 산송을 감손이라 하여 앞뒤의 말이 틀린다 또 가까운 이웃은 은손과 칠덕 등이 공초한 말은 밤이 어두워 나가서 보지는 않았으나 다만 덕건대 성덕이 큰 소리로 어찌 이러느냐고 하더라고 했고 형조의 의원들이 상처를 거만한 수번에는 성덕의 상처가 참 많았다 했으니 근부에서는 또한 상처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이로 본다면 성덕이 상대방 사람의 뇌물을 바꿔서 갖가지로 말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니 끝까지 심문하라 천덕이 형조에서 공초한 말은 감손이 나를 붙잡고 간간하려 하기에 내가 소리 높여 도둑이야 하자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갔다 했고 근부에서 천문할 적에는 앞서 한 말을 언위하고서 감손이 성덕을 구타하며 간간하고 말았다 했으니 이 역시 앞뒤의 말이 틀린다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손해를 끝까지 심문하되 원고가 성덕을 교사의 사실을 은휘하도록 한 일을 들어하라 이는 반드시 상대방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상이 현저하니 또한 모두 끝까지 심문해야 한다 칭제시록 55권 중정 20년 11월 21일 병차 첫 번째 개사 이조판사 윤은보 등이 헌부의 상서로 인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사람 임용은 국가의 질환이 달린 것이므로 마땅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이조가 잘못한 것이 없다 시강원은 중요한 자리인데 무리가 있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윤계가 전일에 무나게 되었을 때는 과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강원은 중요한 자리이기에 전교가 당초부터 반드시 가려서 주의했을 것이므로 채직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칭제시록 55권 중정 20년 11월 22일 정축 첫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 융계의를 아뢰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칭제시록 55권 중정 20년 11월 22일 정축 두 번째 개사 사과는 대사가 남세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덕건대 부열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언제나 학문에 힘쓰기를 생각하소서 했다 하니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도리는 학문보다 나은 것이 없는 법입니다 전학께서 저기하신 처음에는 몸을 닦는데 부지런하고 학문의 뜻이 예민하여 경련에서의 고문을 하루도 패한 적이 없으셨는데 요사이는 경련이 소대를 패하는 날이 참은 많고 비록 주강과 석강은 부지런히 하지만 조강에 나오시는 일은 드뭅니다 대저 조강은 곧 대신에 나태관들과 의리를 강마하고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가 성악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도리에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큰 주의나 더위에는 혹 성체에 해로울까 염려되지만 올량한 날에도 드러나오지 않으시니 신들은 전학에서 계속하여 밝히시는 정성이 독실하지 못하신가 싶습니다 날마다 상참을 받으며 제추들을 인견하시느라 습직한 낭사들이 모두 청광을 접하게 되니 이는 예적에 날마다 조회를 보던 뜻입니다 더구나 전상이 올라 이를 아래고 가부를 의논하게 되면 빙 둘러 모신 장졸들도 모두 참여하여 듣게 되니 이는 예적에 온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이를 처리하던 뜻입니다 요사이는 이를 구차하게만 해가고 예법을 방치하여 만일 자세히 따질 옥사가 있으면 의뢰해가 넘었어야 하므로 심리에 참여한 관원들 또한 들은 이를 패하게 되니 이는 단지 한때의 패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이로부터 방치되고 해이 될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전학에서 건전한 천체의 운행이 순일하고도 끊임이 없는 지성을 채득하여 학문에 힘쓰시어 유신들을 불러들여 조회에 부지런하고 예법도를 따르셔서 신들은 덕건대 국가에 기강이 있음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원기가 나른하여 맥이 먼저 병들게 되면 뼈대만 앙상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대대로 어둡고 용룰한 임금이 번번이 자신의 편안한 것만 믿고 원대한 계책을 망각하여 큰 화가 조석간에 닥쳐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었으니 어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 승상하는 것이 시들어져 세속은 남의 비비를 맞추는 유약한 풍습이 많고 사람들은 기탄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모든 일은 태만에 많이 해이한데 이르고 인정은 교활하여 참남한 짓을 생각하여 법령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아래에서 믿고 따르지 않고 귀한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사체를 더욱 승상합니다 악포에 대한 금령은 오히려 원성만 증가시키고 법제를 어긴 집은 철거에도 도로 지으니 아래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식견이 있다는 사대불들도 하는 짓이 몽롱하여 서로 미루기만 하고 변방에서 일을 농공함에 있어서도 사심을 가지고 인정에 끌리며 조정을 속이며 고월원이 주의를 받고서도 법사가 추격하면 교묘하게 꾸며대고 승복하지 않으니 조정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발악은 대 전하께서 원기를 배양하고 공맥을 붙잡아서 백성들이 개의과 천선할 마음을 갖도록 하고 성비들이 겸량하는 풍석을 숭상하도록 하셨어 살펴